어이 깜짝 놀랐네. 형님 진짜 남자시네요. 멋있습니다. 다 합쳤어 다 합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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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막아. 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게. 그게 아니고요. 계속 보여가. 내가 하고 싶어. 아 이제 그게 아니죠 형님. 이제서부터 재석이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파이팅을 할 거야. 이렇게? 숲속에서 보자, 숲속에서 보자 재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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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용 소리 아니야 이거? 저거 어디야? 나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. 야 내가 정말. 아 오늘따라 그렇게 바라보고 음산해. 런닝맨 헌팅. 아! 아하하하ー 아하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여기 꼭 이렇게 아웃을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? 내가 누구도 궁금하지 아니오? 야 너는 왜... 아니 왜 네가 민수 형을 돕냐고 나를 도와야지 뭐라고? 야 마지막 딱 한 발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까이 오보니까 경치가 좀 왜소하더라고 형님보다